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을 같이 집어보는 English Fun Fact No.2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보게 될 표현은요 나는 길을 잃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표현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하면 될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콩글리시로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길을 잃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I lost way 라는 것이 나오죠 말 그대로 길을 잃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실제로 옳은 표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마치 그 way 어떤 길이 내 소유였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었다라는 뜻이 될 뿐이지 내가 길을 못 찾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애 의미로서 길을 잃다라는 표현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I got lost 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고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이제 잃다라는 동사 lose가 수동태형으로 쓰인 거죠 그렇게 돼서요 사실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나는 잃어졌어요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원어민들은 내가 길을 잃다 우리말에서의 내가 길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신다는 것 사용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면 제가 사실 많이 강조드렸던 것이기도 한데요 결국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그렇죠? 그것이 좋은 영어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콩글리시를 만들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진다라는 것 이 점을 같이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될 표현은 어디 어디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가 됐든 우리나라 말이 됐든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올바른 영어가 아닌 콩글리시로 말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겁니다 어렵지도 않은 표현인데 뭐가 콩글리시라는 거지? 왜 콩글리시가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은 콩글리시인가 그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먼저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갖고 있는 어디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개념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먼저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에서는요 사실 그 장소의 개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디에서 에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장소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 어디에서 일해요 라고 말하면 장소를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말의 특징인데 영어에서는요 그 장소가 아닌 나를 고용한 그 주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말을 해줘요 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말입니다 나 어디 어디에서 일해요 이거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표현을 적어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work in a company 그쵸? 뭐 나 회사에서 일해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work in a company 라고 에서라는 개념을 따서 전체사 in을 여러분들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적인 개념입니다 포인트는 영어에서는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서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서 I work in a company 라고 말하면 요것은 콩글리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가 자 이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회사를 위해 일해요 라는 식으로써 이제 영어 문장을 보자면 I work for a company 라면서 이 전체사 for를 사용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 어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어디에서 일한다는 개념과 영어에서 영어가 갖고 있는 어디에서 일한다는 개념의 차이 때문에 in이 아니라 for라는 전체사를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영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work in 또는 work at처럼 장소를 말하는 전체사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에서 일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그건 말 그대로 일하는 장소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work in a company는요 회사라는 건물 안에서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서 내가 일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회사 안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는지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이나 at 같은 전체사를 쓸 때는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개념 어디에서 일한다와는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제 work for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나를 고용한 주체를 강조해주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인 거다 이것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I work with 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개념은 동업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렇듯 전치사에 따라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들이 바뀌니까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덧붙여서 하지만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 전치사 인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work in a bank 나 은행에서 일해요 이럴 때는 work for a bank 보다는 in a bank라는 인을 쓰기도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I work for a school 보다는 I work in a school 이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서도 공공기관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약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 학교, 병원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서 in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예외일 뿐이고 보통 우리들에게는 work for somewher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길을 잃다라는 표현과 어디에서 일한다는 표현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콩글리시를 제대되던 영어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